좋아요, 구독 유레카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대성하이텍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앵커님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만들어진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식도 제가 만드는 거는 좀 귀찮아하고 그냥 만들어지면 맛있게 먹는 스타일?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대성하이텍도 전일에 사안가를 갔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그러니까 저는 사안가를 되게 좋아해요. 사안가 종목이든 아니면 사안가를 갈 만한 종목이든 그래서 전일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대성하이텍이라는 종목을 9,100원에서 눌림목을 잡아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천은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그 시간대에 녹화 방송이 있어서 추천은 못 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대성하이텍을 또 오늘 장 초반에도 추천을 드려가지고 단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약 4%가량 이렇게 또 냈었고 그래서 대성하이텍은 흐름을 오늘 종가까지 받는데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유레카 종목으로 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 재료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종목,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스위스턴 자동 선반 그리고 컴팩트 머시닝 센터와 정밀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스턴 자동 선반 같은 경우에는 현대 유아에 납품 중에 있고 전기차 산업에 특화된 컴팩트 머시닝 센터 제품을 국내 주요 배터리 3사와 또 그 3사의 협력 업체들에 양산해서 공급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상담 시간에도 한번 대성하이텍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말씀을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별로 안 좋게 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왜냐하면 이 머시닝 센터나 아니면 자동 선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2차 전지 섹터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것 같은데 그런데 1차적으로 그게 또 한 한 달이 건너면 또 2차 전지 섹터는 돼요. 2차 전지 섹터가 되든 자동차 부품 쪽이 되든 그런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 방산, IT, 의료 정리, 임플란트 이런 필요한 정밀 부품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점점 좋아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시닝 센터나 선반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어떤 건지 저는 자동차 전공 그러니까 자동차 전공을 많이 회사도 오래 다녔었고 예전에 기아차나 아니면 GM 쪽에서도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 부품을 찍어낼 때 필요한 게 금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형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계가 머시닝 센터나 아니면 선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붕어빵을 만든다고 하면 밀가루나 아니면 팥이라는 게 재료잖아요. 그러면 붕어빵 밀가루나 아니면 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의 비유를 하면 철강, 철판의 비유를 하시면 돼요. 걔네들은 철판이구나. 그랬을 때 붕어빵이라는 게 밀가루나 아니면 팥으로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찍어줘야 되잖아요. 찍어주는 기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금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도 철판이 있으면 모양이 나오게 찍어주는 걸 금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제작하거나 아니면 설계할 때는 무조건 필요한 기술이 이제 이런 머시닝 센터나 아니면 선반 기술이다, 선반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대성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기술력도 있고 또 이전에는 일본에서 1위 하던 회사로도 인수를 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자동차나 아니면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금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당연히 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은 맞다라는 관점이고 어제 결국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굉장히 재료가 자극적이고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도와드리는 거겠죠. 전기차 주행거리를 30% 상승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통해서 현대차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의를 상가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좋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신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거에 생긴 어떤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한 번 정도는 이게 대시세를 내줄 거다? 그거는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고 한 번 정도는 먹을 기회는 분명히 준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한 번 공략 대상으로 생각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차의 전기저항을 감소시켜서 모터의 효율을 높여주며 주행거리가 상승하게 돼서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는 기술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 2차 전지주고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닌데 보통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때는 락업 해제일, 보통 의무보호 예수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 기간대를 좀 피하셔야 갑자기 매물이 출해되면서 악재로 작용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호 예수 날마다 항상 꼬라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기간이 상장 이후에 3개월, 그리고 6개월, 그리고 12개월 차의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3개월 차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1월 22일에 풀렸었고 6개월 차 물량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에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물량이 쏟아질 어떤 악재는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차트는 사실 좀 단순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흔히들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 박스권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쌍바닥에 대한 관점 그 쌍바닥 박스권이나 쌍바닥에 있어서 주요 넥라인이나 저항선을 강한 거래량과 그다음에 상한가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예전에 이런 하락 추세에 있어서도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저항에 있어서도 물론 여기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하면 이런 데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상한가를 따라 잡았는데 갭이 발생을 안 하면 조금 낭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여기 시가 부근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된 봉의 시가 부근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고 이게 뭐 내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뒤에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으로 인지를 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뭐 이 종목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한 700억 대 매출액이 나오다가 재작년까지는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한 1,126억 정도 가량 나왔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흑자 전환을 또 한 모습이고 컨셉서스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기술, 신기술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노려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제 나왔던 상가나 아니면은 거래량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종목에서 나올 수 없는 거래량 그러니까 신규 상장할 때는 거래량이 워낙 또 많이 터져요. 그런데 이렇게 바닷건에서는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그만큼 거래량이 나왔다고 하고 상가를 갔다는 거는 분명히 재료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종목의 공략 시점은 내일 시초가부터 이제 만 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물론 단타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데이트레이더다라고 하면은 손절가 그렇게 길게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저가. 만 칠백 원 보이시죠? 여기 저가를 잡는 게 정석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조금 스윙이나 조금 여유롭게 배매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한 1만 원까지는 분할 매수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리고 한 9,150원 정도까지 손절가를 잡아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노랜톡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